히히히! 어...뭐냐? 15년 2월 24일 한 번 썼어요 미국 서부의 헌팅턴 비치입니다 히히히! 뒤죽이죠? 이게 왜 이래? 빌리에이데이 장난 아니에요 ORNG 뭐... PDD 이런거 자랑 때문에 사는거 왔는데 여기 큰 펠리콘 막 있어요 펠리콘, 펠리콘 좋고요 뭐야? 저저저저저 펠리컨이랄까? 펠리카나 치킨할때 펠리컨 펠리컨이랄까? 아무튼 펠리컨 좀 큰거 아무튼 재밌게 보내고 있어요 요즘 바쁘고 개인적인 음악이나 비디오나 여러가지 유란이 많아서 바쁘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요 와 여기네 아직까지 역광이 아 진짜 뭐야 아무튼 진짜 행복하게 보내고 있구요 여러분도 되게 책임감도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고 남들이 안하던거 하고 저 많이 더 중요한거 같아요 멋있는거 앞으로도 많이 도움만 보여주고 잘 지내고 계시고 한국에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는데 조심하시구요 네 바이 도우배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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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속이